뭐든 좋으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좀 봐봐. 왜 항상 그 여자만 예외지? 들어올 수 없는 데를 들어오고. 동지가 생긴 거네요, 귀신 보는 동지. 내가 이 집에 이사하고 나서 보미 씨한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세이프 존인지 뭔지. 나 안 세이프해요. 나 그런 거 안 통한다고. 우리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서로 엮이지 말자고요. 감사합니다.